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이 브룬디는 아프리카 중에도 가장 열악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한 3일을 머물렀죠 정확하게는 3일이 채 못되는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하루는 이제 비가 좀 많이 왔고 그래서 조금 쉼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브룬디 사람으로 얼굴 검은 사람으로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태어나 보니 한국 땅에서 태어나 그들보다 조금 밝은 얼굴을 가지고 더 여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고 분명히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결정한 것은 아닌데 태어나 보니 그곳 사람이었고 태어나 보니 이곳 사람이다 이것이 운명이 아닌가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운명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닌 타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태어났기에 그 척박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맨발로 또 강냉이 하나를 의존해서 생명을 지켜 가야 했고 전혀 나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태어나 보니 이 땅이었고 전쟁과 난리를 지났지만 그래도 오늘 이만큼 부유한 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 것 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젊은 목사님 한 분을 보면서 야 운명이 대단히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선택은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런 운명으로 그 땅에 태어났지만 그는 예수를 선택하여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숱한 인생에 가는 길이 있겠지만 그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해서 그 땅에서 목사의 자리에 세워져 사람들의 지도자로 영향을 끼치고 사는 것 도대체 운명과 선택 가운데 무엇이 더 소중한가 우리는 운명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르게 될 때 운명이라고 쉽게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운명마저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 부른디의 젊은 목사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쓸 줄 모르지만 한 줄에 글을 써서 저희 가족들 카톡방에 보냈습니다 인생은 운명이 아니고 선택이다 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잘 선택하면서 살라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부른디 땅에서 흑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그의 운명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짊어지어진 그 인생의 짐이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자신의 지혜로움이 결정한 그 인생의 복이었다 운명은 쉬이 받아들이고 선택은 깊이 고민하리라 인생은 운명 아닌 선택이기에 그 부른디의 젊은 목사를 보면서 운명은 그에게 굉장한 침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간 것은 그에게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뒤집어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운명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면 된다 고민한다고 해서 그 운명이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운명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 선택이 운명의 상황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생은 운명인가 선택인가 인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부욕해하는 그런 복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이 선택한 이 예배에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한 이 예배의 선택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시는 그 하나님 실수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숱한 시간들을 불신으로 그의 삶을 이어갔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셨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그를 도와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어이롭다 칭해 주시는 어의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은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어서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하갈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이전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갈은 누구인가 그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몸종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을 성경은 애굽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애굽의 여자가 그 부강했던 나라 애굽의 여자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몸종으로 오게 되었는가 성경이 그 정확한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살핀 사건을 기억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올 때에 그때 바로로부터 이 여인을 몸종으로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하갈은 애굽의 여자로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하갈은 현재 도망 중입니다 어떻게 그 애굽의 여자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와서 몸종으로 있는데 다시 그 가정을 떠나 도망을 하게 되었는가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애굽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제대로 의사소통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여인도 꿈이 있었을 것이고 그도 미래를 꿈꾸었을 것이고 여자로서 당연히 좋은 남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자식으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이런 여인의 꿈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타인에 의해서 이 가정의 종으로 왔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후회였고 한숨이었고 탄식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의 종으로 살아가는 어느 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인 여주인 사례로부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하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모시고 있던 남자 주인 85세가 넘는 늙은 아브라함의 시바지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와 있는 것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을 텐데 늙은 노인의 시바지로 들어가라 그러나 한가할 수도 없고 종이기에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의 감정을 명확히 기록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난 다음 자기를 그렇게 밀어넣었던 사례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임신을 하게 되자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이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을 벗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신락같은 희망을 혹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원치 않게 그 늙은 주인의 시를 받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례도 자기 집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여인을 남편에게 넣어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들컥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자 이 사례가 불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을 학대하고 피팍합니다 그 여인의 질투가 임신한 하갈을 아주 힘들고 못 살게 만든 거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이 하갈은 그 가정에서 탈출을 결심하고 결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지금 광야로 도망 나와 있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가정으로부터 도망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이 가정을 뛰쳐나가보자 나가서 죽더라도 여기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었을 겁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 가정을 뛰쳐나왔는데 배는 불러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 집에서 종으로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배불러 뛰어나온 그 여자를 누가 종으로라도 일꾼으로라도 받아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그 가정에서 뛰쳐나왔다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에 붙들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도망의 길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리고는 그가 만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느냐 하갈에 만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갈은 우리에게 맨 먼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찾아와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 하갈은 그 하나님을 잃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 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요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You are the God who see me 당신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갈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끼는 흥분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보셨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며 이 여광야에 나와 있는 나를 하나님은 따라오셨군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13절의 이 이야기예요 살피신다라는 우리 성경의 표현은 참 잘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개혁 성경 이전에 우리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느냐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 나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살핀다라는 그냥 쭉 둘러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감찰한다는 말은 아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삭끈끈 추적하면서 살피는 것을 우리는 감찰한다 그렇게 말하죠 영어 성경은 좀 맛이 없어요 C라고 그냥 본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요호와의 사자가 여기 요호와의 사자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일컬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지금 하가를 찾아오신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66권에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하갈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가를 찾아오셨다 이 하갈은 누굽니까? 여종이었지요 이 하갈은 누굽니까? 고통받는 여자였지요 이 하갈은 누굽니까? 억울한 여자였지요 이 하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가슴에 한을 품고 있는 여자지요 이 하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어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죠 하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도무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 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가운데 있는 여자가 바로 하갈이었어요 이런 여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그를 살펴보셨다 어디까지 하나님은 추적해 오셨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광야까지 하나님은 추적해 오시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이 하갈을 추적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떠나 이 광야로 나아온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주목하며 살피고 계셨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광야라는 이 말 이 미르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넓고 광활한 사막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바위가 크고 귀함 절벽이 널려 있어 그곳에서 우리가 뒷배경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운치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아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견디지 못해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광야로 이 지금 하갈이 도망을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있는 샘물 곁에 라고 했어요 샘물이 있는 거 보니 사람이 살만하네 여러분 여기 이 샘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상식적인 우물이 아니에요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그 돌 사이에 스며 나오는 작은 물줄기를 말합니다 그 곁에 이 하갈이 지금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여자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척박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왜 거기 와 있느냐 본인의 입으로 도망왔다고 말을 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러대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하나님이 물었더니 나는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는 도망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도망이라고 하는 이 말 바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피하여 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발빠르게 도망치는 상황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사례를 피하여 가야 될 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바라흐를 했다 아주 숨가쁘게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곳이 광란데 하나님은 그 광랴에 있는 이 여인 하가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추적하시고 그를 살펴보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상황에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에게 이르신 요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러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이 하갈에 흥분된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주목해 보셨네요 나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시를 남겨준 아브라함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나 같은 요정 하나 없어졌다고 그 집안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주목하며 살펴 주시네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이게 지금 하갈에 흥분된 마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비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며 살펴보세요 우리가 억울한 지경에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살펴보십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도망하고 있는 도망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통곡하며 부러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언제냐 단순히 힘들 때가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암이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병에 우리가 붙들렸더라도 우리는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뿌림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새 삶의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고 누구 하나 나를 관심 두는 이가 없고 천하에 나를 주목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만 그 생명의 열심을 놓아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건 아닙니까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 땅에서 숨 쉬며 발을 딛고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 아무런 이유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세상과 하직하자 떠나버리자 그래서 생명을 놓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갈처럼 그런 지경에 놓여 설지라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의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한 조각 쓸모없는 운명의 조각처럼 내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갈이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갈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되 사례의 요정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러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두 가지를 질문했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하갈의 지난 삶을 과거를 묻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 하갈이 가야 될 그 미래를 질문한 거죠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 하갈의 대답은 과거만 대답합니다 이러되 사례의 요정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러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는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한이 있습니다 지난 날의 한은 하갈의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지난 날의 그 아픈 상처는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하갈의 마음에 존재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변은 하갈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디를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이 하갈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인생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내일에 대한 꿈 때문에 내일에 대한 계획 때문에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버티고 견디며 사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꿈꾸며 기대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한 인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날 아픔과 지난 날의 그 상처와 지난 날 내가 겪었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가슴의 한들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무겁게 안개처럼 가려워져 있고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이 톱니바퀴에 내 인생도 거기 한 톱니를 물려놓고 이 세상이 돌아가니까 나도 정신없이 따라 돌기는 해요 학교를 다녀요 결혼을 해요 직장을 다녀요 먹어요 마셔요 고쳐요 입어요 다듬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는지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세상과 맞물려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아니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광냐는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곳이 광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놈의 그 놈이 광냐 그 놈이 광냐 그 놈이 광냐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고 누구에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 그 하나님이 가르치실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못되어서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는 광냐에서 내가 인생의 좌표를 놓고 내가 그 인생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그 인생을 달려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가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른디에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인생의 길을 누가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갈 길을 지시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외의 말씀이요 도저히 하갈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구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여주인은 누굽니까? 하가를 고통스럽게 만들던 여자였어요 하가를 학대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복종이라는 이 단어와 6절에서 이 하갈이 사례에게 학대받았다 할 때 학대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갈아 광야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네 가야 될 곳은 사례의 집이야 가서 사례에게 학대받아라 그런다 이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게 주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의 렌즈를 끼고 그쪽으로만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단에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확정을 지어주면 은혜가 그렇게 돼요 아멘 아멘 하고 막 목사님에게 사인도 막 보내요 맞아 맞아 더해 계속하라 이거지 지금 은혜가 된다고 그러다가 자기와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시선을 딱 바꿉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전부 내 좋은 쪽으로 본인들이 또 각색을 하시잖아 아니 그 말은 이런 거야 내 좋은 쪽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삶이 안 바뀌고 요따굽니다 전부 내 돈대로만 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써도 약은 먹어야 됩니다 써도 약은 먹어야 돼요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랄지라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갈 길을 지도하시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곧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난주에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우리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이 말은 주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도 주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 거기는 뜻이 있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말은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은 어느 배경에서 나왔느냐 예레미야 애가 그 앞부분에 있는 3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이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본심이 아닌 줄 알고 수용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길이 지금 당장은 험하고 고된 길인 것처럼 보여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냉혹하고 냉정한 말씀 같을지라도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다는 것 셋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하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뒤따라 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지금 이 하갈은 그 아브라함과 그 안으로부터 고통받고 학대받아 지금 광야로 도망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하갈에게도 하나님 하고 계세요 너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너도 큰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야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은요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디 천한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주시고 그의 인생의 억울함도 갚아주시고 그의 부족함도 공급하여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11절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 선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도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성탄절 때마다 듣던 표현 아니에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자다가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임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하셨던 이 말씀을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한 것은 첫 번째 들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하갈은 버림을 받았고 하갈은 억울하고 하갈은 이게 내 운명인가 그래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 땅의 인류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친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장명해 주면서 그 아이의 순산을 지금 여기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기에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상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 하갈처럼 억울한 중에 있습니까? 하갈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듯한 그런 처절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내 가슴에 이 안을 어떻게 털어내버릴까? 지난 날의 그 한에 붙들려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한숨 짓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계십니까?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런 찬양도 참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그 다음 뭐예요? 나를 지키시네 그 말이 바꾸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다 갚아주신다 다 채워주신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갈이 이 고통을 좀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6장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그의 갈 길을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를 보살펴 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들은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흐물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탓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내쳐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하갈처럼 광야의 샘물 곁에서 절박한 인생의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지도해 주실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결론적으로 그 광야의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짓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헤로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같이 여기가 부엘라헤로이구나 이곳이 부엘라헤로이구나 살아계셔서 나를 하나님이 살피시는구나 이런 간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